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셨고 킹덤 북서에서 내놓은 좋은 역사에 대한 통사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도독놈들 시리즈 1건부터 5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제 도태우 후보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이렇게 등록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제가 이렇게 도태우 후보가 이제 그렇게 아주 유력한 그런 원내 진입을 앞두게 된 것은 이 선거 공정성을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면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한 번 떠올려보게 되면 참 사람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원내 입성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일부는 또 재선고지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천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천에서 멀어진 분도 계신데 어쨌든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죠. 없이 원내 입성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행안부 같은 데를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는 선관이 소관이니까 사전투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힘을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또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가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이제 대구 중구 남구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뭐 선거 갈 이유에 내가 도태우 씨를 반드시를 낙선시켜야 되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대구는 뭐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께 내가 권하고 싶은 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니까 그동안 이제 어려운 상황에 한 4년 정도 4.15 선거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처럼 원내에 입성해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제도계획에 속하는 이 사전특표 제도계획을 추진하는 데 깃발을 도태우 변호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많은 그런 국회의원들 신분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입성과 동시에 완전히 변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여럿 봤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뭘 해왔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도태우 변호사는 걷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노파심에서 이러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바라보려고 안 하는데 도태우 변호사 여러분들 깃발을 들면 그러면 또 당 내에서는 당론이라는 것이 있고 하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다행히 이 선거 공정성 문제의 취지에 아주 크게 동감하는 다른 후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원내에 입성할 수가 있으면 아주 그보다 더 할 나이 없는 일이겠죠. 그렇게 보고 일단 그거는 다른 영역이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변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대로 선거 문제를 바로잡는 데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기 이제 사전투표 롤용지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전번 선거에 사용했던 롤용지를 보관했다가 다른 선거에도 쓰는 그런 일들이 뭐 현장은 포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남긴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창고에 그게 가득 전번의 이름 쓰다가 남은 롤용지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병화 주노루웨이 대사님이 가나다님이 쓰신 글을 남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폐지론자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사전투표용 롤용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선거에 이색용지가 쏟아져 나왔을 때 선관위는 재고용지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구입한 사전투표용 롤용지 입고 정시 롤용지 전체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런 소위 제조업체에 사용되고 있는 유통업체에 사용되고 있는 재고조사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롤용지를 얼마를 이런데 구입해 가지고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재고가 남았는지조차가 전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사전투표를 위해 온 투표자들이 몇 명인지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발표하면 뭡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롤용지 재고조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구입한 신규 제품과 기존 보유분 재고분을 철저히 분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비는 4월 10일 총선에 새로 구입한 롤용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선거에 사용했던 사전 롤용지의 재고가 있을 것이고 거기다 새로 여분까지 다 해가서 여러분들 2천 몇백만 표를 그중에 20%를 우선 위급시에 대비한다고 하면 1813만 표 정도 분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근호 대표 말씀에 따르면 1813만 표면 여러분 41%입니다.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즉시 롤용지를 사전투표한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재고조사를 실시해 사용량과 롤용지 잔녀수량의 형격한 차이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롤용지 관리 부분도 선관위가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그냥 여러분들 공급받아가지고 쓰고 그다음 남으면 또 다음번에 쓰고 다음번에 또 넉넉하게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구매한 롤용지 내용 나라장터자료 롤용지 수량 10만 7,907롤 1롤의 길이 150m 총길이 16억 1,860만 5,000cm 1인당 사용량 지역구 20cm 비례 60cm 추정하게 되면 80cm 발급 가능 수준 2,000만 23만 2,562명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 오근호 대표가 20%를 예비용으로 하게 되면 1,813만 명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정상대로 많이 사용되게 되면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41%까지 급등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사용 투표자 수 1,632만 3,602표 11% 여러분들 지난 대선 보다 증가하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구입한 롤용지만으로도 충분함 따라서 지난 재고 분들을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 재고를 사용해서 이색투표자 나왔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관리관 현장 날인과 함께 롤용지 재고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사전투표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모든 공장에서는 재고 자산관리라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 계산하신 2천만 분을 가지고 80%를 계산하게 되면 오근호 대표가 1813만 표 정도가 나오죠.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41% 정도 됩니다. 1813만 표 정도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그덮 여러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504만 명에서 1160만 명으로 1620만 명으로 그리고 예측치가 2024년 총선에서는 1813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2016년에 비해서 1.3배 2.2배 2.6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이 뭐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입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것만 하더라도 1813만 명 표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재고가 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계속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저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도 총선 낙관론을 펼치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를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인쇄를 정말 완악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인쇄를 이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지금 사전투표라는 것이 10번 조작이 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는 방식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이고 그걸 또 여러분들 덮기 위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해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선거 문제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이유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쇄 날인해야 위조투표지를 실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선관위가 끝까지 고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 국민의 힘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번 정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통체부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계속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후 통체부로 국민의힘 측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인쇄 날인을 하겠다 이렇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하나도 아닌 거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 전산조작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총선은 뭔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15 총선은 역대 선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야기죠. 뭐가 달라졌냐 이야기죠. qr코드를 바코드로 사용한다. qr코드를 바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표로 qr코드가 사용되는 거지 득표수 조작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표 과정에서 그 다음에 수금뼈하고 개수기 사용의 순서를 바꾸겠다.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 수개표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표가 전산조작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뤄지고 전산조작에 맞춰서 실물 위조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역 성관이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모두 다 4박 5일 사이에 만들이지 않습니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쑤셔 넣거나 개표소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작업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뭐 수금표를 하면 뭐하고 개수기를 돌리면 뭐합니까? 다 써잘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모두 10번의 공직선거와 4월 10일 총선과는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도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도가 변한 게 없는데 10번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10번 부정선거를 했다. 10번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제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럼 당연히 11번째는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이런 결론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투표 조작이 이번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계신데 소망은 필요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희망적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감으로 그렇다. 이런 건 없거든요. 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은. 그건 무당사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희망사고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만 낙관론을 제시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에서 크게 뭐죠. 개가천선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절대 안 한답니다. 뭐 이런 근거가 있든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낙관론을 펼칩니까. 조금 생각이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위주최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당대표의 여러분들 지시하에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선관위라는 것은 일종의 하수인이잖아. 에이전트. 가장 큰 이득을 그동안 봐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가상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감방을 가지고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행위주체의 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역대 선거 10번에서 모두 다 수혜청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부정을 기획하는 거죠. 실행하는 자는 여러분들 선관위인데 그냥 하수인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지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친명정당이 된 겁니다. 그 정당이 뭘 위해서 지금 존립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의 가장 지금 큰 위험요소가 뭡니까. 사법 리스크인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런 벗어지게 되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4월 10일 총선은 절대적으로 압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압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압승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명제 다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도와줬어. 너희들이 내 도와줬냐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픽션을 구상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너희들이 내를 도와줬냐고. 어이 친문들. 너희들 내 도와줬어. 지금 대통령 자리 내 자리잖아. 왜 너희들이 마지막에 뭡니까. 그냥 삐까닥 해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 그냥 날려버리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항상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실수를 안 하죠. 그 예고편이 이미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득표율 객차를 17%를 만든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33% 4.15 총선 이름 25%니까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7.55% 뻥특해 가지고 37,771%를 전부 뭡니까. 누구 한 개 쑤셔 넣어준 겁니까. 더블당 후보 한 개 쑤셔 넣어준 겁니다. 37,771%를 더블당 한 표 한 개니까 김태우는 한 표도 안 주고 다 쑤셔 넣었으니까 득표율 객차가 17%까지 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뭡니까. 윤 대통령 찍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 찍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내 눈에는 이번에 또 당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다 집단 체면을 당했는지 그냥 어리어리어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희야에 정치적 이득을 뭡니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선관위가 저렇게 결사적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발표하고 나면 몇 표를 쑤셔 넣지 관계없이 그냥 발표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보게 되면 모바일 투표 조작회가 당선된 거잖아요. 2022년 6월 달에 김기현 당대표 정상적으로 당선됐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뭐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틀자하고 철타하고 그러면 대선 후보 경선도 여러분들 정당했겠습니까. 그때도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인쇄고집을 왜 합니까. 인쇄고집을 하는 것은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도 만들고 그거 그냥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10번 했으니까 여러분 10번 정도 그런 대사를 저질렀으면 제 생각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수준이 지금 높아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 그걸 보니까 무슨 정당이 많이 생겨서 조작하는 데 어렵고 하나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2020년 4.15 총선 여러분들 비례대표 정당이 많았지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사가 갈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다 무관심하고 그냥 뭐죠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지 그 사람들은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것도 화끈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왜 이재명 당대표의 만수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방법 외에는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리 내가 국리를 해도 그 사람들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그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만지는 그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래서 그냥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을 화끈하게 하게 되면 더블당이 이길 것이고 무슨 이유가 있을지 못하게 되면 뭡니까 큰 폭으로 국힘에 이기겠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유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손 안 대면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던진 표를 그냥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국힘이 상당폭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경제방송 최고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고무가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1부는 시사방송하고 그다음에 2부는 선거 방송하고 또 시사방송도 뭐 시시 꼴꼴해 여러분 뭡니까 그런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도움되는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방송을 여러분들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이게 2024년 여러분들 총선에 jih님이 만들어준 자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리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건우우 대표 주장인 1813만 표가 2022년 대선에서 11.2%를 올렸다. 그럼 11.2% 다 조정해 보니까 오히려 이번 선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도 높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럼 이걸 왜 이런 사전투표를 이렇게 높이겠습니까 간단한 거지 사전투표 를 높여야 호떡장사가 이런 떡반죽 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죽이 있어야 되는 반죽이 이름될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반죽이 뭡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잖아 위조사전투표다 그걸 쑤셔 넣어야 여러분들 덕교수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다 뻔히 아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숨기고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역이죠 총선 낙관론 총선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은 전산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위력적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려면 일단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 표현에 직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직시 있는 그대로를 여가 없이 사심을 내려놓고 그대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직시 그대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직시를 해야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다 직시를 뭡니까 깔아뭉개기 때문에 다 거짓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나경훈 후보의 4.15 총선은 역대 선거 10번에서 일어난 것을 집약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 이가 동작을 해서 49,751표가 사전 투표 득표수다 발표했는데 이게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37,313표에 선관 이가 주도해서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12,438표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49,751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수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12,438표 위조 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총선에서 12,438표를 투입하면 누가 당선될 수 있겠으면 당선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화끈하게 조작하게 되면 전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장에 여러분들 방문한 세 사람당 위조 투표지로 한 장씩 여러분들 이수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천하의 나경훈이라고 또 승리할 수 있겠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후보별 득표수 최종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모든 선거가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7.68%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를 조작을 해 가지고 몇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까 12,438표를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미 방송드렸지 않습니까 4.15 총선을 정상상태로 복구를 시킨 다음에 2024년 4월 12일 총선까지도 예측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장당 한 장 조작하거나 두 장당 한 장 조작하거나 열 장당 한 장 조작하게 되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바뀐지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제가 다소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하는 거가 돈도 안 듭니다 그리고 한 번 해본 게 아니고 열 번 해본 겁니다 열 번 해봤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눈을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밑에 여러분들 진짜고 위가 승관이가 발표한 가짜 인데 진짜는 사전투표지 100장당 당일투표지 100장당 이수진 더블당 후보는 사전투표지가 56장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사전투표지는 95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23.3일에서 30.90%를 조작을 한 다음에 전체 12000여 표 정도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투표지 100장 사전투표지가 56장에서 95장으로 띈 겁니다 누구만 더블당 후보만 나머지 후보는 이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이 증거가 다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가 아닌 홈페이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북조선 작품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 작품도 아닌 겁니다 그냥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 가지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번 한 겁니다 10번 했고 선관위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만들어냈는데 그거 안 한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두고 봅시다 하는가 안 하는가 전체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총선에는 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차고 그게 무속적 사고죠 뭐죠 무속은 여러분 그냥 감을 가지고 때려 잡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 이겨 사전투표 1떨 사이에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죠 뻥튀기에 달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에서 나오니까 다 선거결과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두 장 다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진짜 여러분 세 장 다 한 장 집어넣을 건지 엿장수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한 것이 사전투표가 뭡니까 호떡장사 호떡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지 이게 동작값이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 동작값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진짜 세 장 당기름 값자 한 장을 집어넣어 동작값에서는 13230표를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만표 정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만표를 집어넣는데 이런들 13230표를 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얼마나 뻥튀게 했습니까 7.14%를 뻥튀게 했네요 7.14%를 뻥튀게 해 가지고 13230표를 집어넣는데 동작값에서는 4.15 총선의 전국에서 다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2016년 총선부터 선거마다 이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기에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도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저도 알 수가 없고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도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위험한 주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는 입도 한 번 못 내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같은 것조차 하나 관철하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긴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긴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조작할 겁니다 저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제가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 번 했는데 왜 안 하냐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절박하겠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못 봤냐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조작하는 거 못 봤냐 그게 누구 밑에서 이뤄던 선거냐고 윤 대통령 밑에서 이뤄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한다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확 끊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조작 이게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뻥튀기할 사전투표율이 결정되고 그다음 전체 뭡니까 선거데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을 정상적으로 가정해 가지고 제이야 전문가가 이런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순식간에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케네스 로고프하고 카르멘 라이한트라는 사람이 아마 책이 2012년 무렵에 나왔을 겁니다 이 케네스 로고프는 아주 유망한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800년 동안 66개 국가에 걸쳐 일어난 경제위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책을 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빚을 내서 투자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경제가 한참 이런 버벌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 경제는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는 특별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더라도 양적 투입을 증가시키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국이나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몇 나라가 잘 나갈 때도 생산성 향상이 없이 양적으로 자본과 노동만 투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4월 10일 총선은 다르다 10월 11일 강서구청이 보궐선거 다르다 4월 5일 보궐선거 다르다 항상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박만학 이름 돈 꾸가 여러분들 그냥 하면 반드시 터지게 되는 거죠 케네스 로고프라는 사람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르다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0번 선거하고 이번 선거는 다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10번 선거에 그대로의 이런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야기예요 다른 게 있으면 내한테 하면 이야기를 해봐라 이야기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10번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던 모든 제도는 그대로 다 존속돼 가지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4월 11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다르지 않는 겁니다 다 같은 거지 다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 방법이 딱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 자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거잖아요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숫자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강서 보궐선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넣었기에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블당 후보가 3만 6천 5백 6십 7표를 받았는데 지금은 몇 표가 된 겁니까 2023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년 한 3개월 후에 선거에서 7만 4천 2백 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3만 7천 7백 7십 1표를 허위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빨간색이 크게 띄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50장이었는데 이제 몇 장으로 늘어난 겁니까 88장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보고도 그냥 감이 안 온다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늘 표를 집어넣어 줘가 이겨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표를 집어넣어 줘가 10번을 이겨온 겁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은 다르다 현재까지는 다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고가 터져가지고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미래일이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보게 되면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가짜로 발표해 가지고 언론에다가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율은 15% 되는데 22%로 발표해가 7.55%를 뻥튀기 한 다음에 3만 7771표를 만들 수셔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걸 수셔 넣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해진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3만 7771표를 동별로 쑤셔 넣어 주지 않습니까 염창동 같은 경우는 2824표를 집어넣어 줬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염창동은 2824표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하국본동은 1831표를 집어넣어 준 거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 4월 10일 총수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뭐 틀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 태도나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보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뭐 밀고 당기고 여러분들 선관위하고 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두근 비상대책위원장이 3번 이야기를 하시고 국힘에서 2번 이야기를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진짜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겠냐 그 사람들이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국힘당도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안 하겠냐 선관위 입장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이재명 당대표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최척근 예를 들면 정청내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최척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으니까 4월 10일 총선에 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이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가 책을 쓴 작가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보좌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아주 상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절박한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일인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 과제인 겁니다 너무나 필사적인 과제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서게 되거나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옹립하는 최척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닥치고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먼저 후환이 어떻고 국민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할 거니까 국민들 다수는 이번에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대들거나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피를 흘린다? 천만에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피 안 흘린 겁니다 그런 시대는 다 가버린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찍소리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찍소리 절대 못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야 될 가장 겁난 건 국민들이 대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대야 들지 않는다는 확신을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질문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 그게 뭐겠냐 이야기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름들을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려고 해도 목숨 걸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을 옹립하는 최척근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장 여러분들 본성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행동할 것인가 그걸 보게 되면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2번만 있는 겁니다 조진대님 감사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행위주체 이 선거 문제는 행위주체가 더블당이 수뇌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쪽하고 이런 같은 배를 탄 겁니다 10번 일을 한 겁니다 10번 10번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힘 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허무 명랑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번 정도 뭐죠 운명공동체입니다 누가 여러분 지어낸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입니다 경제공동체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게 운명공동체인 겁니다 운명공동체 실행하는 자하고 기획한 자가 운명공동체인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러설수 지금 여러분 선관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계 이동 추구도 못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선관위는 영원히 그쪽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10번 같이 여러분들 운명을 나눈 겁니다 운명을 10번 나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이름 짓든 떠들든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지고 우리는 피씨를 나는 현명인 겁니다 이번에 그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신문들이 다 매가리가 없는 헛소리들을 다 찌꺼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자 수는 발표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거지 실제로 사전투표자에 투표자들이 몇 명 왔는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명이 나왔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발표하면 그게 사전투표 조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와 발표사의 격차만큼 뭡니까 유령사전투표에서 만들어서 숙여 넣으면 그냥 그걸로 잡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고 뭐가 달라졌냐는 말이야 나는 도대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누구도 사전투표에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 뭐죠 그냥 사전투표 조사도 되는데 그 차익만큼 이런 만들어서 전산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전산 작업을 10번에 온 건데 10번 10번에 다 성공한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3구 대통령 선거는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누가 봐줬겠죠 뭐 아니 15% 들어가야 될 때 5%가 들어가야 될 때 15% 들어가야 될 때 5%를 이러면 집어넣었으니까 저 윤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닌 겁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확산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4월 10일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오려면 그런 소위 여론조사 같은 데 일위일비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가 뭐냐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검지를 시켜야 되고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대신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되고 투표관리관 도장은 1996년 수준으로 투표록에 찍지 중앙에 여러분들 사전에 등록해서 안 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서 전국의 18000개 투표소 레벨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사전투표에 실제로 몇 명이 나온지를 개수가 돼야 확인이 돼야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제가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래에 이렇게 나오는 낙관론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낙관을 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렇다니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걔네를 피러 가는 것처럼 그분들도 걔네를 피러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일이라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예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은 자유롭게 개선하되 낙관적인 생각은 저는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방송 마무리할 그런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1부에서는 시사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2부 문제는 이제 공직선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사 문제를 다룰 때 시시콜콜한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판단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야나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여러 가지 그런 준비 또 착실해가지고 아침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